기상캐스터 배혜지 분량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그럼요. 단체장을 만나는데 양대 노총은 안 만나는 거죠. 여기서 나왔던 얘기는 사실 이미 대선 기간에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유연화라고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일 많이 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주 120시간 이야기도 하셨었는데요. 일단 중소기업단체나 중소상공인단체, 청년, 서민, 민생, 세입자단체부터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선인이라면. 보통 그렇게도 하는데 이번에는 정경련을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국정농단과 불법정경유차의 상징인 정경련한테 먼저 연락을 한 겁니다. 정경련은 해체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재벌대기업단체들만 만난 건데 오중하면 중기중앙회장이 아니, 제일 먼저 중소기업단체들을 만날 줄 알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도 그렇고 일본 총리도 되자마자 중간층이야 서민들의 삶부터 챙기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설령 정책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런 의지라도 밝혀줘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국정농단 불법정경유차과 재벌특혜만 주장하는 정경련한테 연락을 해서 대기업단체들만 먼저 만난 겁니다. 물론 중기중앙회장이 꽤 있었지만 그것부터가 문제였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상징적인 것인데 우선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이게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문제 삼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초과 근무. 초과 근무할 때 수당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죠. 그리고 일단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건데 더 많이 이래야 안 하라고. 네, 52시간 외의 업종도 운송업, 보건업 이런 게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일, 3개월 단위로 주 60시간까지도 일하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 52시간을 윤석열 당선인이 공격하고 주 110시간 최재인권 공격하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이 기본인지 아는데 우리 현행 노동법이나 세계적 기준은 주 40시간이 기준입니다. 거기서 12시간을 이미 더 일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8시간 합쳐 60시간까지 일해도 대개 이미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일부 업종은 그것마저도 또 예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초과 근무가 있을 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느냐.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의사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연루되어 있고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라든지 세계에서. 두 번째 최장입니다. 거의 최장 수준 그다음에 최악의 산재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방향으로는 최재인권 인상과 주 52시간 인재가 맞는 거거든요. 일부 부작용이 있다면 그건 당선 후에 취임 후에 차분하게 혹시 정말 중기 현장에서 꼭 부작용이 지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토론은 가능하다 봐요. 그런데 아예 폐지해버렸다는 순으로 지금 어저께 전국의 세입자들 깜짝 놀라게 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발표나 이런 최재인금이나 52시간 재를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발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나 세입자, 서민들은 안정이 높다는 그런 선전폭화나 다름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요새 유행하는 용어가 이거 원래는 이제 IT업계에서 나온 용어인데 크런치 보더라고. 네, 맞습니다. 잠 못 자고 영양 섭취 못하고 씻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장기간 업무를 게임 개발자들이 하다 보니 그때 나오는 용어가 크런치 보드인데 크런치 보드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다 고용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간제, 파견제, 규제 폐지. 규제라는 단어가 이미 사실은 같이 중립적이지가 않죠. 이거는 나쁜 거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규제에. 그런데 이거는 지침이거든요. 방향성이고. 이 용어 선택부터 그런데 어쨌든 기간제, 파견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우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아쉽지만 노동 존중을 표망하면서 그래도 생활 속의 노동 존중이라든지 기업 현장에서 노동 존중이 국정 지표로는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도 노동계에서라든지 또 우리 민생 심란치 보면 아쉬운 의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전히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에 시달림문도 많고. 그런데 기간제, 파견제는 사실은 IMF의 정례고라든지 비정규직이 전면화되면서 아예 마음대로 사람을 언제든지 비정규로 쓰고 기간도 제한 없이 계속 평생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2년을 그래도 기간제를 사용했으면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노동계라든지 저희 민생 심란치 보기에는 2년 후에 사람을 자르는 것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 상시 지속 업무, 예를 들면 한시족을 하거나 잠깐 하는 업무를 정규직으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상식선에서 다 누구나 또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예를 들면 몇 년 이상 가는 상시 지속 업무면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뽑고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을 하라는 건데 그렇게 제가 호소됐던 윤단승자는 정반대로 아, 2년 후에 이렇게 사람을 자르기구나. 기본적으로 알바를 뽑고 그리고 그것도 기간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죠. 아예 그냥 기간제나 파견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알바로만 또는 평생 비정규직으로만 써버리겠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도. 최악의 상황이죠. 피부에 와닿잖아요. 알바 아닙니까? 사실은. 단기 계약을 계속 무한 반복을 했다는 것이고요. 원래 정 씨는 몇 개월 이상 알바할 일이면 원래 계속 필요한 일 아니냐. 그럼 정규직으로 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최대로 받아서 2년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거꾸로 그 기간을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10년짜리 일도 그냥 알바를 계속 쓰겠다는 거죠. 그래도 된다는 거니까 이게 노동 환경이 굉장히... 훨씬 악화되죠. 악화되겠죠. 파견제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이나 처벌을 개선해야 해소되는 건데 파견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직접 고용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직접 안 뽑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인데. 노동법이라든지 사대보험이라든지 이거 다 피하고 그냥 모든 업종에서 파견을 받아서 해버리겠다는 간접 고용이잖아요. 중간에 영역업체가 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고용하면 고용 책임도 있고 그리고 사대보험도 처리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을 외주화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자를 수 있게. 그게 파견제거든요. 그럴 듯하게 파견제인데 여기 관련해서도 제약이 있는데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라든지 빌라 살다 보면 경비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파견업체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경비나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파견업 또는 영역업체가 중간에 끼얹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서 이걸 개선해야 되는 것 중에 주장하고 있는데 역시 정반대로 지금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도 있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 그런데 아예 다 그것도 풀어버리겠다. 그럼 직접 고용 안 하고 간접 고용해서 영역업체 통해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이건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 흐름하고도 다른 게 현대제철이나 택배에서도 하청업체 노동자 또는 온청이 직접 하청업체 노동자도 단체 교수부 해라고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용어를 좀 쉽게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비정규직, 파견직 혹은 기타 등등 이런 용어는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알바화하고 용역화하라는 겁니다. 너무 그럴십니다. 맞습니다. 필요가 딱 와닿는 말은 직원 뽑지 말고 알바 뽑고 그것도 안 되면 용역으로 처리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써서 규제가 있는데 폐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직원 뽑지 말고 알바 쓰거나 아니면 용역서라는 얘기예요. 언론이 규제라고 말하는 것보다 잘못이 이런 건 규제라고 안 하면요. 이런 건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이라고 해야 됩니다. 국민에 대한 보호장치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전 국민 2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알바하고 용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상위권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대기업들이 맨날 윤석열 당선이나 언론 만나면 기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호소하는데 실제 세계은행의 조사에서 보면요. 1등에서 5등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감사원이 저는 이명박 박근혜 때 너무 웃긴 게 감사원이 갑자기 광고를 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대요. 감사원이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까지 앞장서는 모르겠는데 전 부처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레임이에요. 워낙 대기업 재벌들이 광고비도 많이 쓸 수 있고 언론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계속 프레임을 짜는데 그 말은 지금 세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계속 순위권을 들잖아요. 5위 안에. 세계은행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더 편해지고 싶은 거죠. 더 많은 탐욕과 더 많은 이윤을 누리겠다는데 본인들이 말하는 ESG 경영하고도. 탐욕까지는 말하지 맙시다. 이윤이라고 합시다 그냥. 아니 일부 업종에서는 탐욕을 누리죠.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이 택배 요금을 올랐으니까 우리에게도 초계선 해달라니까. 예를 들면 CJ 본사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가져가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탐욕을 부린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바와 용용으로. 직원이 아니라 알바와 용용으로 대처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기업하기 너무 나빠서라는 명분이고. 그건 세계적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지 않다는 게 여러 국제기관들의 평가로 드러나 있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필요하지만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 중소상공인 하기 좋은 나라. 서민도 살기 행복한 나라를 원하는 거잖아요. 프레임 전쟁에서 대기업 지도의 프레임에 밀리는 거죠. 국어가 만약에 직장인 하기 좋은 나라로 머릿속에 바뀌어봐요. 사람들한테. 그 프레임이 지배적인 프레임이었으면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거부감이 들죠. 그런데 워낙 기업하기 나쁜 나라라고 오랫동안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게 지배 프레임이어서 그런 건데. 그거하고 연결된 게 대형마트 출점, 이것도 규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규제, 영업 규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골목상권 보호, 보호 장치였던 거죠. 거꾸로 얘기하는 건데 전부 다 기업 입장에서. 그런데 이건 저는 정말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게 대형마트 출점, 영업시간 이런 거는 골목에 이런 대형마트 들어가지 말라나. 그리고 영업시간 24시간이었는데 유일과 시간을 제한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보수 정권에서 한 거예요. 그럼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도입됐고 유지됐고요. 그분들도 지금 국민의힘당 관계자들도 선거에 나오면 항상 공약을 들고 나옵니다. 시장에 가잖아요. 시장에. 동네 상권 보호하자. 골목상권 보호하자. 이건 규제가 아니거든요. 대형마트가 상륙하는 곳에 중소상공인들이 상권이 쑥대받던 것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들어서지 말게 하자 우리가 캠페인 했는데 이미 들어서 버렸잖아요. 전국에 500개 안 넘은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SM이라는 대형마트에 준하는 마트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1,0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호소를 했냐면 그러면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쉬어주라. 그리고 24시간이 아니라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쉬어달라. 그러면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잠 안 자고 새벽까지 영업을 하거나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이게 헌법소원에 이미 갔다가 거기서 헌법에 합치된다. 규모하게 하는 것은. 여러 번 헌법 재판했는데 대부분 100%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이 났고요. 그러면 대형마트 안 갈 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불편하면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입구 같은데도 2주, 4주 대형마트 쉽니다. 다 안내도 되어 있어서 그 안내에 따라서 어디로 가냐. 이건 정경련이 실제로 조사를 한 거예요. 본인들이 조사한 거에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형마트 쉬면 전통시장, 편의점, 슈퍼마켓을 50% 넘게 갑니다. 골목 상권. 골목 상권 진입구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골목에 있는 가게들 다 없애버릴 겁니까? 앞으로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 출점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애면 실제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은 아예 다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고. 경쟁이 안 되죠. 그러면 동네 경제가 무너집니다. 중소상공인 전통시장분들이 그냥 이분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분들이 소득이 생기면 또 지역에 또 소비를 하고 지역에 잃으면 장학금이라든지 지역에 공익 프로그램에 기부도 하면서 동네 경제,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가 굴러가는 핵심 기제거든요. 이분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이 황폐화되겠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이제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합치된다. 대형마트. 대형마트 한 달에 두 번씩 취기하는 거 이거 불법 아니냐. 헌법 위배되는 거 아니냐. 자유경제, 자유시장 위배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때 이제 판결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놔두면 대형마트가 다 독과 좀 하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자본의 자유죠. 자본만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국민 삶의 자유요, 생존의 유지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중소기업, 대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우리 헌법에 재벌이라는 말도 없고요. 유일하게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벌은 우리가 걱정 안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미 잘 사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자유들이 잘할 거니까. 그럼 누구를 도와줘야 되냐? 서민들, 중산층들, 노동자,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 영역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우주가 된다는 거죠. 상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 계속 기사가 나오니 저희가 걱정하며 짚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걸 걱정합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사고가 나도 사장이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사실상 전무하다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나면 간단히 요약하면 모두 다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표에게도 책임이 물을 일이 있으면 묻겠다는 거죠. 정 씨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경제단체 수장들은 그러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크게 낼 수도 있겠네. 싫죠. 싫으니까 이거 없애달라는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복잡한 생활법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이 나도 감옥에 갈 수 있겠다라는 위협과 폭포가. 생각을 해야 안전장치를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사장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관심이 덜 가죠. 안 가고. 이전에도 항상 실무자만 처벌이 없는데 실무자의 처벌도 손방망이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벌금이에요. 벌금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인 미만 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되어 있고 5인 미만 사업장 아예 법 적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런 안전시설을 할 투자할 여력이 없잖아요. 제외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드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과 알바로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이 정신은. 그리고 사장은 봐주자예요. 사고가 나도. 이 정신은. 기업 사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하겠죠. 그런데 본인이 처벌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지 훨씬 이윤보다는 안전에 투자를 할 것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전회에서 산재 사망 소고가 줄어들었다는 통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다행이잖아요. 회사의 자표가 그 직원들이나 또 파견직들이 사고로 재의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직접. 그럴 수도 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조항만으로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의사결정권자가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당연히 더 신경쓰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압력을 가해야 되는 건데 그 압력이 싫은 거죠. 원래는 안 해도 됐으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대기업들 칭찬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요. 바로 그런 사회적 비판과 압력 때문에 요즘 대기업들이 다 뭘 선임했냐면요. CSO. 기업의 최고 안전 책임자를 신설하고 안전실의 직원들도 뽑았어요. 일자리도 늘어났고 드디어 기업들이 이제 안전히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나 양국 같은. 굉장히 긍정적 변화잖아요. 이런 변화들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걸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사장님 무조건 처벌하겠어요? 검찰이나 법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정상 참석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싫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조심하는 거고. 싫은 마음은 저도 회사의 대표라 이해하는데 싫어도 그런 장치가 있어야 그 방향으로 사회적 압력이 형성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처벌받지 않는데 왜 신경을 씁니까. 사람 인지상정이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다 복잡한 법률 용어나 딱딱한 용어로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소장님도 앞으로도 얘기하세요. 오늘 공장장님의 우리 민중과 노동하는 국민들에 대한 애정이. 끝낼 시간 됐네요. 독특 믿겨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시민 집회에 제가 왔는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과 노동자나 서민들을 외면하는 윤석열 인수위에 대해서 불법불통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 경고한다. 집회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5주 가면 2주 만에 시민들이 천명이 넘게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여기까지 말할게요. 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